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여러분들 연설을 두고 이재명 씨가 국민을 원숭이처럼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렇게 푹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이재명 당대표 돼지는 아니고 걔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돈이 낱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과 악수 하루 만에 국민을 원수기로 여기나 아니 뭐 더불당이 국민을 돼지나 개로 여겨온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세계에 한 200여 군데 이런 국가가 있지만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이 선관일 여러분들 그냥 협력을 해가지고 부정승거를 8번 저지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인들인데 제도권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힘을 다 합쳐가지고 8번째 부정승거를 저지른 그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전부가 국민을 개로 돼지로 여기는 거죠 여기고 있는 거고 또 여겨왔는 거고 공병호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측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주모가 240만 표지 않습니까 240만 표가 돼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 격차가 264만 표가 났는데 남조선 선관위가 24만 7077표짜로 줄여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양을에서는 또 선거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미래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쳤잖아요 그게 다 후보별 득표수 분석 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기에 국민들도 싸죠 여덟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당한 것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돼지나 개로 여겨도 그렇게 섭섭한 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선후를 따지게 되면 1년에 수백억 정도 정당 보종을 받는 정당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검찰총장 출신을 여러분들 30년 검사생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놨더만 세 번째 부정선거를 당하고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게 아닌지 생각까지 들 정도다 당신들이 국민들을 돼지나 개로 여겨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국민들 책임도 커죠 뭐 여덟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아침에 논평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여덟 번씩이나 부정선거를 당하고서도 지금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뭐 일반인 같으면 대로를 할부하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뻑 있으면서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거에 관한 거의 나라가 마시 가버린 거죠 그거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앞으로 수십 년 들어야 될지 수백 년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